7. 유현주 선수 네, 유현주 선수입니다. 까다로운 팟팟 잘 막아냈어요. 현재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정말 중요한 버튼이었는데 오늘 5개 5안터 팟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스트록이 굉장히 거침없이 좋습니다. 어느덧 투어 9년차가 된 유현주 선수이기도 한데요 올해 앞두고 체력훈련이라든지 샷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샷이라든지 퍼스에서 자신감도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들어갔어요 현재 공동 11위에서 공동 7위까지 순위 상승이 됐습니다 오늘 플레이 깔끔한데요 네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정말 좋은 마무리 오늘 노보기 플레이 쉽지 않은데요 유현주 선수 정말 열심히 한 게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데일리베스트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를 마치는 밝은 미소를 보이는 유현주 선수였습니다 유현주 버디 찬스 네 성공합니다 네 이렇다 타수를 다시 만회를 하는데요 드디어 미소가 보입니다 오늘 유현주 선수의 첫 번째 미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유현주 선수 까다로운 어프로치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유현주 들어갑니다 유현주 들어갑니다 아 드디어 하나 넣었네요 유현주 선수입니다 네 4번 홀 피니치는 그린 중앙이고요 안전하게 잘 공략했습니다 잘 들어갔죠 잘 들어갔죠 오 좋은데요 아잇샷 아 굿샷입니다 마무리 파펫 유현주 바로 18번 홀 마무리합니다 자 유현주 선수는 결국 최종 1원 더파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푸드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